안녕하세요 감동영호입니다. 이번에는 어학연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텐데요. 어학연수라고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죠? 어느 나라로 갈 건가 뭘 할 건가 여러가지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오늘은 기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어학연수 기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어학연수라고 할 때 영어입니다. 다른 중국어나 일본어는 잘 모르겠고요. 영어인데 어학연수라고 할 때 저희가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죠? 뭐 가장 먼저 머리에 먼저 떠오르는 게 어느 나라 어느 나라 갈 것인가 국가 선택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얼마나 갈 것인가 얼마나 갈 것인가 보통 뭐 369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3월 3개월 6개월 9개월 뭐 12개월 이렇게 생각하는데 369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7개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5개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본 적 없어요. 369 12 중에 하나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돈이죠. 예. 예산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여행 예. 그 중에는 저처럼 어학연수가 외국 땅을 밟아보는 첫 기회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행도 좀 하고 싶어요. 경험 말만 배워 올 거냐. 기왕에 간 김에 뭐 여러 가지 경험도 한번 해보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심 먹는 거면 뭐 맛집 찾아가는 거다. 가보고 맛없으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그죠? 블로그에다가 동네방네 소문 내면 되죠. 가지 마세요. 라고 맛있으면 소문 내면 되고 그러면 되는데 어학연수는 결혼, 직장, 취업 이런 것처럼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을 우리가 쌓으러 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가 의사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 중에서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어학연수의 기간입니다. 얼마나 오래 가야 되는가 아니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얼마나 오래 어학연수로 갈 건가의 문제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예산과 목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국가냐? 어느 국가라 갈 거냐? 경험이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의기로는 어느 국가로 가느냐의 문제는 별 중요하지 않아요. 기호의 문제지 영어를 공부한다는 본질 자체는 문제를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 필리핀을 제외하고요.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를 국회하시면 안 됩니다.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격이 좀 다르다고 했지. 그러면 이 함수를 보죠. 얼마나 어학연수를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의 문제는 예산과 목표인데 예산은 보통은 상소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무작정, 무한정 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오래 갈 건가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어학연수 기간을 무한정 높게 잡는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최대한 짧게 가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그렇죠? 그래야지 돈이 적게 되니까. 그렇죠? 기간을 짧게 잡는, 길게 잡는 게 목표가 아니다. 그렇죠? 이건 목표는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좀 길게 잡을 수는 있겠지만 어학연수 기간을 길게 잡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최대한 짧게, 최소화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일 거고요. 예산은 상수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남아있는 게 목표라는 것밖에 없죠. 우리가 목표를 어느 정도 잡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 어학연수 기간을 최소한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막연하게 그냥 난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중에 하나를 잡겠다가 아니라 어떤 목표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 기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예산은 상수라고 했는데 국가에 따라서 어느 국가에 따라 가느냐에 따라서 가장 큰 경비의 지출 내역을 한번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학원비입니다. 어학원비, 그렇죠? 그 다음에 생활비고요. 특히 이제 홈스테이 하는 경우에는 학원비와 별도로 홈스테이 비용을 내게 됩니다. 한 700불 정도? 700에서 한 800불 정도 낼 겁니다. 그리고 학원비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크죠? 1,000불 전후로 해서 가격이 아마 결정이 될 텐데 풀타임이라는 거 하루에 5시간 정도 해서 풀타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1,000불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홈스테이 비용이 이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알파가 있죠, 그렇죠? 홈스테이 비해서 점심을 안 주는 경우에는 점심을 사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주말에 사람들 한번 만나야 되죠. 그 다음에 경험을 하겠다. 여행을 하겠다든지 경험을 하겠다든지 플러스 알파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항공권인데 항공권은 일회적 일회성인 거니까, 그렇죠? 일회성이기 때문에 저가 항공권을 쭉 찾아가지고 열심히 뒤지다 보면 마우스질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두 가지 학원비와 생활비에서 나오는 비용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항공권을 2, 30만 원 줄인다고 해서 여기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이 국가에 따라서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큰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나 영구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물가가 비슷한 캐나다나 호주 조금 더 저렴한 뉴질랜드 그 다음에 아주 저렴한 필리핀이 있을 거고 이 세 가지 국가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내 연수기간, 비용이 예산은 정해져 있지만 이런 비용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영향을 줄 거란 말이죠. 한 달에 나간 돈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상수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어느 국가를 가느냐에 정해짐에 따라서 이거는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상수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남아있는 건 목표라는 겁니다. 이 목표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완전히 초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학연수를 갔다 와서 어느까지 실력을 올릴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369, 12의 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니까요. 돈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학연수 기간에 따라서 돈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기간하고 내가 몇 개월을 갈 것인가 하고 예산을 맞춰서 거기에 맞는 국가를 정합니다.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 어학연수의 본질이라는 건 내 영어 실력을 얼마나 올리는 이 목표의 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목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목표는 그냥 사라졌어요. 사라져 있고 함수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변수로 아예 등장하지도 않고 단지 예산하고 예산이 정해지니까 얼마가 자동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학원에서 한국에 있는 유학원에서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이걸 얘기합니다. 어느 국가로 갈 겁니까? 그리고 당신의 돈은 얼마입니까?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럼 거기다 맞춰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목표란 말이죠. 어학연수를 가서 우리가 원하는 게 궁극 본질적인 문제는 본질이라는 얘기를 자주 해야 되는데 이 본질의 문제는 실력입니다. 영어 실력을 얼마나 올릴 건가의 문제인데 이 본질적인 문제는 얘기하지 않고 변두리에 있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학원 상담이 끝나요. 그리고 뭐 곁들여서 하는 얘기가 대학교 부서로 갈 거냐 사설로 갈 거냐 아니면 3 플러스 3 영어권으로 갔다가 필리핀 3개월 했다가 나무리 3개월 간다. 3 플러스 6나 아니면 6 플러스 6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핸드폰을 사면서 요금제를 뭐로 할 건가 그거 고민한 거랑 똑같아요.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내 핸드폰 가지고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뭐 할 건가 그걸로 내가 주로 무슨 활동을 할 건가 애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요금제 선택하는 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내 목표를 어떻게 잡는 게 현실적인 거 그리고 내 목표에 따라서 당연히 수준이 높아지면 내가 초급인데 중급 이상을 하겠다. 고급 사용자가 영어의 고급 사용자가 되겠다라고 하면 기간이 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니까 어느 정도 실력을 올리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 어학연수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 함수가 답이 나올 수가 없죠. how long이라는 이 값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데이터가 하고 이 값을 왜 하랄랑